오늘 말씀은 10편 56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10편 56편 말씀 우리 다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만싸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성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 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육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개수하였하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래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성하며 여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성하리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 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운함이 있어온 즉 내가 감사대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해서 견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10편 56편에 오늘 두 번 반복하고 있는 것 4절과 11절에 말씀하시는 거죠. 무엇이에요? 혈육이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이 말씀은 오늘 주님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되겠어요. 혈육이 있는 사람이 무엇을 하겠는가. 이 10편 56편은 가드에서 다윗이 이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 드린 노래. 어떤 상태에서 드린 노래냐. 3일상 21장을 가면 10절로부터 다윗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을 때에 타오를 피하여서 그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그 가드에 있는 블레셋 사람 그 아기스 왕에게 가는데 그때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고하기를 이가 다윗이 아니니까 사울은 천천여 다윗은 만만이라고 한 그자니다. 라고 하면서 저가 우리를 해악에서 온 것 아니냐라고 방백들이 아기스 왕에게 말해요. 그래서 다윗이 미친 척을 합니다.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니까 이제 왕이 내가 바라면서 저 미친 광이를 내게로 데려왔느냐라고 해서 결국은 그곳에서 피해서 나오게 됩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갔고 그곳에도 있을 수 없어서 미친 광이 노릇을 하는 그 상태에 지금 다윗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또 블레셋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또 나를 칠 수도 있는 이런 위험 가운데 놓여 있어요. 죽음이 항상 나를 쫓아다니는 그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의 고백은 나는 주님을 의지하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겠다라는 것이 4절과 11절에 말한 것처럼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그래서 하나님 이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목을 조이듯이 그가 사망의 권세에 쫓기고 있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람이 라고 말하는 이 사람은 사울도 되고 또 블레셋 사람들도 되고 그가 가는 곳마다 피할 곳이 없다라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울의 사위가 되어지고 군사들과 전쟁에 나가서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를 하니까 뭔가 이제는 다 된 것 같은 상황이었다가 하루아침에 그는 사울에게 쫓기는 자가 됐고 갈 곳이 없어졌고 피할 곳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이 놓일 때가 있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이 편안하다 편안하다 할 때는 이런 상황이 아니죠. 하지만 세상에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이해할 수 없는데 나는 너무너무 슬프고 괴롭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세상에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아무도 같이 내 마음을 나누고 나를 이해할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있었던 친구도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옆에 있는 식구들도 내가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기름봄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믿음의 길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고 이제 그 길을 가고자 할 때 믿음의 생활을 함께하던 친구들도 가족들도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용납지도 않고 그리고 손가락질을 하고 그리고 이상한 사람을 취급을 해서 설 자리가 없어졌다는 말을 하면 딱 맞을 거예요. 이리 가도 저리 가도 나를 환영하는 사람은 없고 이상한 눈으로 보고 뒤에서 수근거리고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하고 마치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비난을 받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는 완전히 모든 게 무너지는데 그동안 평안하다 같이 지냈던 그 가족관계에서도 깨지고 부서지고 완전히 다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무너져 가정생활도 무너져 신앙생활을 할래도 어디 가서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내 속 얘기를 해도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받아들인 입을 벌려 말할 수도 없고 그렇게 내몰렸을 때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때 주님이 너는 나만 바라봐라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그런 상황에서 그런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음성조차도 내가 잘못 듣는 거 아닌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너무나 확실하게 너무나 의심할 수 없게끔 주님이 저에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악한 영이 들어서 내가 이상해졌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없게끔 이미 내 심령 안에서 진심의 회개를 하면서 내 심령이 얼마만큼 평안해지고 내 육체가 얼마만큼 주님 안에서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는 것이 어떤 평안이고 어떤 감사하고 어떤 기쁨인지를 맛보았기 때문에 이것을 악한 영이 주었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상담을 하셨어요. 그 상담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새벽 1시에 깨우고 어떤 땐 2시에 깨우고 어떤 땐 3시에 깨우시는데 그 깨우는 게 일어나 이렇게 깨우는 게 아니라 갑자기 무슨 머리로 시원한 게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이 하면서 정신이 맑아지더라는 거예요. 정신이 맑아져서 마음에 기도하라는 마음이 오니까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면 심령이 너무 기쁘고 온몸이 가벼워지고 중보 기도를 하게 하시는데 그동안 하지도 않았던 기도들을 하게 되더라. 그런데 그 얘기를 교회 가서 했더니 이상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해서 그것 때문에 완전히 이 사람이 공황장애까지 오는 일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수가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옳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평안 하나님이 주신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족함 그것이 내 심령 안에서 역사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것으로 분별을 하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내가 다르다고 해서 내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요즘에는 하도 이상한 일이 많고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 이상한 게 아니라고 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 한 말이 바로 그런 거예요. 히스기아 왕이 자기가 치유를 받았을 때 바벨론에서 있는 사람한테 그걸 다 곡관을 열어서 보여주고 신나서 자랑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결국 그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다 빼앗겨 가게 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은 나누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또 그것을 비밀이 내 안에 간직하고 있어야 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무조건 은혜 받았다고 입으로 열어서 그것을 막 자랑한다고 다 내게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잘 분별해서 이 사람이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것을 열 수 있는 것이지 받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열었다가 오히려 물어뜯기고 내가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경험을 하고 배웠어요. 그렇구나. 무조건 연다고 모든 사람이 이것을 얻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받은 은혜이니까 그 사람한테도 주고 싶어서 막 열어서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제가 입을 다물기 시작했어요. 사람들하고 신앙의 얘기를 별로 하지 않았어요. 와서 찾아서 물으면 그 사람에게 맞춰서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만 얘기하지 절대 그 이상은 입을 열어 말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지금 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기름붐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는 사올에게 충성했어요. 사올에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해온 것뿐이고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사올이 그냥 미워해요. 사올이 그냥 죽이려고 해요. 그 안에 있는 영이 알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붐을 받은 자인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적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무조건 미운 거예요. 무조건 그 사람이 믿고 무조건 그 사람을 죽여야 된다는 생각. 왜냐하면 그 왕권이 다윗에게 빼앗길 것 같다는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인 거예요. 헤로시, 베들렘에 태어난 두 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였어요. 왜 죽였어요? 자기의 왕자가 빼앗길 위험에 처할까 봐. 그러나 그것은 그 안에 역사는 사단에 의해서 행한 일이라는 거예요. 즉 이 사올이 사단에게 쓰임받아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불어넣어서 그 죽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윗을 죽이고자 한 것이고 또 불레세에서 망백들이 다윗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끔 하는 것 역시도 사단이 그 안에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를 죽이고자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은 항상 이렇게 우리 주위에서 죽이고자 하는 일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 살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악한 세상이에요. 그들은 세상의 영에 이끌림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신실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그 길을 가자고 한다면 세상은 절대 우리를 환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워하고 어떻게든지 우리를 그 길에서부터 끌어내려서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여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만싸오니 라고 말하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나 또 블레셋 사람들이나 그를 삼키려고 해서 그가 가득 지방을 가도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자기 방법으로 사울을 피해서 사울가 적이니까 블레셋은 그래서 그와 같은 속에 취하고자 하여도 그곳에서도 나는 용납하지 않아요. 블레셋으로 갔다라는 얘기는 나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 속에 갔다 이 말이죠. 그러나 적당한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도 안 받아들이고 세상 사람도 안 받아들여요. 왜? 거룩한 기름봄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그와 같은 것에서부터 어찌할 바를 몰라서 주님 앞에 부르짖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제 나를 건져 주시라고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왜냐하면 지금 내 주위에는 끊임없이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나를 삼키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정마귀가 굶주린 사자처럼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근신해야 돼요. 우리는 깨어있어야 돼요.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이 나의 구원인 것을 의지해서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자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3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다라고 말합니다. 사망이 우격싸우고 목숨이 한순간에 끊어질 것 같은 자기 편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다윗은 혼자 도망다니고 있어요. 혼자 도망다니고 있고 갈 것도 없고 숨을 것도 없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상황. 그래서 그에게는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으로 방법이 없는 상태예요. 이와 같이 아무 방법이 없을 때, 아무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아무도 내 편이 없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내가 주를 의지하리요. 아무도 없어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도 내 편이 아니고 모두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손가락질하고 피할 것도 없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예요.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고, 주님은 우리의 산성이시고, 주님은 우리의 힘이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굳건히 해야 할 것을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말합니다. 믿음을 굳게 하라고. 그래서 믿음을 굳게 한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라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 믿음이 굳건해지는 거예요. 혼자일지라도 담대해지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담대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내 편이 아니어도 담대하게 끝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말씀에 확신이 없다면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이 분명하게 맞다고 생각하면 10명 중에 9명이 아니라고 그러고 나 하나가 이것이 옳다고 그러고 그 9명과 내가 다른 길에 있다면 얼마만큼 내가 그것을 유지하고 갈 수가 있겠어요? 그런 걸 시험도 했어요. 노란색과 빨간색을 놓고 10명의 아이들을 테스트를 합니다. 그리고 9명이 두 가지 색깔을 바꿔서 얘기를 해요. 한 명은 바르게 보고 얘기를 해요. 그걸 계속해서 반복했을 때 결국은 그 아이도 그것을 바꿔서 얘기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 10편, 56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이렇게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 홀로 주님의 길을 가야 되는 그 시점에서 나는 얼마만큼 이것이 옳다고 그러고 이것을 갈 수 있는 확신이 되어져 있으십니까? 정말 십자가의 길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지고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외에는 내가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이 기름부음과 이 깨달음은 이 진리를 알게 하신 것은 분명히 맞다라고 얼마만큼 확신하고 이것을 붙잡고 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고 가실 수 있겠습니까?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길을 가는데도 이것을 고집하면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가실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세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런데 여기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 그리스도가 있다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막 말하고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정말 확실하다고 확신이 없다면 우린 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본 게 이것은 빨간색이고 이것은 노란색이고 이것은 파란색이라고 그렇게 생각됐다면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을 만큼 확실히 뭘 해야 되는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심령 속에 주님을 만나셔야 이 마지막 때에 절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확실한 만남이 없으면 흔들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날에 여기가 그리스도가 있고 저기가 그리스도다 이게 옳다 이게 옳다 많은 것들이 막 나와서 할 때에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알고 있는 이 진리가 옳다라고 그것을 고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건 그분을 확실히 내 심령 안에서 만날 때 가능한 겁니다. 성령님이 내게 확신을 주셔야만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그것을 고난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은 지금 다 이게 옳다라고 막 하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그들에게 핍박이고 고난이 왔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들은 죽이려고 도사리고 있는 그러한 일을 당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 너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았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 십자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진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자의 수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엘리아 시대 때도 거짓 선지자가 850명이었어요. 그리고 엘리아 한 사람이 그 850명을 대적했습니다. 엘리아가 그들을 대적할 수 있었던 건 그에게 확실한 하나님의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대적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가 우리 안에 확실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믿음이 그 확신 안에 굳건하게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들을 대적해야 돼요. 배도된 교회를 대적해야 돼요. 대적만 하나요? 거기에서 고통하는 자들을 불러내어 와야 되겠죠. 사자를 보니 내가 하나님을 지하고 그 말씀을 찬성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 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아멜 중요한 것 혈육을 가진 사람은 그저 자기들의 꾀와 자기들의 교만과 자기들의 을을 가지고 죽이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자 하신다면 아무도 내 생명에 손댈 수 있는 자는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어요. 그가 기름을 받을 때에 다윗을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을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말하지 않았어요. 말하지 않아도 사올이 알고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자기 의미로 무엇을 하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약속하신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대로 그 일을 이루실 때를 그는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도망다니고 피하면서도 은혜를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를 죽이려고 하고 그에게 아무것도 피할 것도 없고 쉴 것도 없고 자기와 함께하는 자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두려움이 자기를 목을 조르는 것처럼 엄습하고 피할 곳이 전혀 없는 것 같은 공포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니 더 이상 그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혈육을 가진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그 한도 내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도 내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요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네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도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하나님이 딱 선을 거주니까 아무것도 다른 건 다 해도 그의 생명은 손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되어야겠어요. 우리 한번 찾아서 봉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아멘 사람은 우리 육은 죽일 수 있어요. 9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사형선거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는 이것을 뭐라 그래요? 우리 육신을 의뢰하지 말고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육신에 대한 생각을 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죽어도 다시 살게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라고 지금 사형선거를 받은 자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분만 의지하라고 주님이 이와 같은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바울과 신라는 옥에 갇혔을 때 정말 피투성이가 돼 있고 착고에 메어 있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누에게 맡겼기 때문이에요. 바로 우리를 죽어도 살리고 살아도 영원히 살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께 그 영혼을 맡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죽어도 영원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의 때를 기한을 정함친 분은 하나님이고 남겨두시면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두시는 것이고 데려가시면 이제 그 모든 일을 마쳤기 때문에 데려가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까지도 우리는 주님 앞에 목숨 다 바쳐 충성할 것밖에 없는 것이고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의 이끌림을 받는 것밖에 할 것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면 로마서 8장 31절에 말하는 것처럼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시지 않겠느냐. 32절에 하는 말이에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영생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늘의 권세를 주기 위해서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분이 이 땅에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를 그 대적에게서부터 보호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연히 다윗을 보호하시고 다윗이 왕이 되도록 모든 것을 그에게 풍족하게 능히 다 주실 분이라는 거예요. 다만 이 고통의 순간에 이 두려움의 순간에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고 정말 막막하고 캄캄한 이 순간에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한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만을 의지한다면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 안에서 그분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로 승리하게 하실 거라고 믿으신다면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이 뭘 하겠느냐 이거예요. 육체를 가진 사람은 자기 의미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만큼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따라 살고 그 악한 생각과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기 때문에 기름봄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를 향해서는 당연히 악을 행하고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 마귀의 종이니까. 그래서 5절을 보니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르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아무리 말을 해도 그 말을 못 알아 듣는 거예요. 정말 십자가밖에 없다고 얘기한다고 그들이 알아 들을 것 같으냐. 못 알아 듣는다는 거죠. 왜? 그들이 그것을 오해하고 잘못 받아들이고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들은 악하기 때문에. 선한 말을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혈육을 가진 자들이 나를 어떻게 두렵게 하여도 절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주지 못해도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낙심하고 넘어지지 말아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내가 살기 위해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두려움 없이 그 마귀를 대적하는 말씀으로 무장해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문서 14단 16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뜻을 알기 때문에 악을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우리의 영황과 욕을 능히 죽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악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죄에서 떠나는 겁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방자하게 행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 스스로를 믿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믿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뭘 믿으세요? 나를 믿으세요? 아니면 하나님을 믿으세요? 나를 믿어! 내 주먹을 믿어! 이렇게 말하시는 분 있죠? 예수님 시컷 전했더니 아이고 나는 내 주먹을 믿습니다. 난 나를 믿습니다.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어리석어서 귀가 멀어서 듣지 못하고 눈은 멀어서 보지 못하고 지혜가 더럽혀져서 어리석기가 할 양 없기 때문에 방종이 행하는 거예요. 내 주먹을 믿는다고. 그러나 혈육을 가진 자는 아무것도 본인이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경영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6절을 보니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던 것 같이 또 모여서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 다윗의 행보가 어떠한지를 지켜보는 것처럼 마기도 우리의 그 행보가 어떠한지를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는 이 걸음걸음이 예수님 안에 건다면 바깥에서 이렇게 지키고 보면서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나의 산성이고 요새니까 예수님의 보호를 받으니까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항상 이렇게 엎드려 있어요. 나오기만 나와봐. 예수님 바깥으로 나오기만 하면 칼키여 물어 뜯는 거예요. 그 발걸음을 발자취를 지켜보고 있어요. 그들이 언제 쉬냐 다윗을 죽이고 나서야 쉰다 이 말이에요. 사올이 다윗을 쫓는 거를 멈추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시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무너질 때까지 마귀는 쉬지 않아요.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항상 거해야 돼요. 예수님으로 늘 무장돼 있어야 되고요. 예수님과 늘 함께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떠나는 그 순간에 믿음을 떠나는 그 순간에 마귀가 완전히 나를 핥히고 무너뜨리고 악을 행합니다. 자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이 앞잡이다라고 말하죠. 내가 높아져 있고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 거. 육으로 무엇을 하고자 하고 혈육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요. 거만한 사람이요. 그들은 멸망하고 그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낮아져야 될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직접 이 땅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을 때 완전한 승리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죽고 낮아지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고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시도록 할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그 영광의 이름을 나타내십니다. 8절에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개시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지금 다윗이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주님은 내가 지금 이렇게 기름붐을 받은 것 때문에 이런 식으로 유리방황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주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것. 개시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 가는 모든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고 그 걸음을 감찰하신다고 욕기에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걸음을 다 살피시고 다 감찰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느냐 그 행한대로 나중에 보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어떤 걸음을 걷고 그 길에서 어떤 말과 어떤 걸 행하였는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생각한 거 말한 거 행동한 거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모든 것을 회개하며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자가 될 때 이러한 것들이 잘못된 건 다 지워져 버려요. 완전히 도마려 버린다고 했어요. 다 지워져요. 하지만 회개지 아니한 건 그냥 그대로 남아 있어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회개라는 단계를 거쳐야지만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고 내가 스스로 높아지고 내가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고 혈육이 열심히 일어나서 해간 모든 것은 그대로 다 기록이 되어져서 주 앞에 기록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연하니까 모든 것을 기록하시는 그 하나님께 그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라고 말해요. 그들은 눈물을 흘릴 때 눈물을 이렇게 병에다가 담는 풍습이 있어요. 그래서 눈물을 모아요. 눈물을 모아서 그 눈물을 진정으로 회개할 때 그거를 뿌리면서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눈물을 이만큼 흘렸습니다 하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개세만의 동산에서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던 그 장소를 가면요. 그곳에 교회를 전하는데 지붕에 이렇게 눈물 항아리 모형을 만들어서 붙여놨어요. 지붕에. 왜냐하면 예수님이 거기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개세만의 동산에 예수님이 엎드려 기도하실 그 교회, 그 가까운 곳에 또 그 여인의 눈물 흘리며 장례를 준비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그렇게 하나님의 눈물병에 담아두신다라고 표현하는 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눈물 흘리고 고난을 당한 모든 것은 주님이 다 그것을 기록하고 갖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알고 계시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는 거냐. 그렇기 때문에 9절 주님은 내가 아래는 날에 내 원수를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다윗의 편이에요. 그가 눈물을 흘리고 유리방황하는 이 모든 것들 주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이렇게 모든 것을 아랠 때 주님이 그 모든 일을 이루시고 행하실 것이다. 우리 어저께 말씀 나눴던 베드론자 3장 12절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는 말씀.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성하며 여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성하리다. 하나님을 의지하니 그의 구원을 의지하니 그 입에서는 찬성만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11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신 적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그들은 아무것도 내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일을 하게 하실 뿐이고 나를 보호하시면 아무도 나를 만질 자가 없어요. 그래서 12절에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선함이 있사온 적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그가 선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기름붐을 받고 주님 안에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할 것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서원을 했죠. 그러나 이 서원을 그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러면 이 말은 여기에 무엇이 내펴져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다왕국 바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게 하는 서원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리고 그대로 감사함으로 나를 내어드리는 자가 되어지신 것. 바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서원한 건 반드시 갚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서원을 갚으시게 해서 십자가를 치신 겁니다. 다윗도 자기를 드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그 왕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내어주는 서원.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고 주여 나는 주의 것이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쓰시옵소서라고 여러분 말했다면 하나님 그 기도 받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 뜻대로 쓰실 거예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 생명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생명 하나님의 것으로 쓰세요. 내 것이 다 주의 것이니 주님 뜻대로 사용하옵소서 내어놓으면 주님이 그거 주님을 위해서 쓰십니다. 기도를 그렇게 하게 하시니도 하나님. 그것을 쓰고자 하나님이 그 마음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것 아니에요. 그 피값을 주고 사셨고 그리고 나를 지금 양육하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만들고 계시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하나씩 마음의 소원을 두고 그 소원을 주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는 것이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라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시며 생명을 사망해서 건지신다는 다윗이 13절에 말합니다. 나의 생명을 사망해서 건지심이니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를 건지신 하나님. 그를 가족 가운데서 뽑아내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행하는 자가 되어져서 실족함이 없도록 그를 이끄셨어요. 지금 이 사망의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어도 결국은 하나님은 이를 보호하시고 이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내가 실족지 아니하고 한 것처럼 앞으로도 주께서 나를 이렇게 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을 흑암에서 건지신 하나님.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빛 가운데 거하라고 하죠. 하나님과 우리가 사김이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빛 가운데 행하는 자입니다. 요한에서 1장 7절의 말씀이죠. 하나님과 사김이 있다고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있고 죄를 행한다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예요. 하지만 하나님과 사김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면 우리는 그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는 자예요. 생명의 빛 가운데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는, 의의 길로 행하는 그러한 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같은 혈육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죄인처럼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이유는 히브리서 2장 15절에 혈육으로 마귀에게 메어서 종살이 하는 자들을, 일생 메어 종살이 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혈육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영과 혼을 능히 진멸할 수 있는 만군의 주, 만행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추건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때문에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확신이 이 심령 안에 있으실 때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 여기서 만나셨습니까? 가슴에서 만나셨습니까? 누가 뭐래도 이것이 맞다고 확신할 수 있으시니 이 길이 참된 길이라고 끝까지 믿고 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고 그분의 나를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반드시 나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을 이루신다는 걸 믿는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 오직 주님만을 믿고 그 길을 담대하게 가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혈육이 무엇을 하겠냐. 사람을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그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을 추건합니다. 그래서 그 악한 마귀를 대적하는 건 우리가 어디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러니까 늘 예수님 안에 가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 그는 마귀가 아무리 도사리고 있어도 건드릴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어요. 예수님 바깥으로 나가는 그 순간에 우리는 당하게 돼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를 능히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함입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안에서 그 마귀를 능히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감사의 찬양만 드릴 수 있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추건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